다채로운 6컬러로 무대를 물들이는 아이브 모시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줄, 세, 다이빈 투 아이브. 안녕하세요. 아이브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번의 싱글업을 일으켜 조짐이 보인다는 아이브의 세 번째 싱글, 애프터 라이크는 어떤 곡인가요? 네, 이번 저희 신곡 애프터 라이크는 이제 마음이 아닌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구체적인 사랑법을 담은 곡입니다. 와, 지난 러브다이브에서는 거울 안무가 굉장히 화제였는데요. 이번 신곡 애프터 라이크에서는 어떤 포인트 안무가 있나요? 네, 이번 신곡 애프터 라이크에서는요. 후렴 부분에 유후춤이 있는데요. 저희 다 같이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둘, 셋. 유후 앤 다 아이. 와, 감사합니다. 네, 당돌한 매력의 가사가 팬들 사이에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원영 씨가 가장 마음에 드는 소절 하나만 소개해 주세요. 저는 심장에 핀 새파람 불꽃이 저 태양보다 뜨거울 테니로 하겠습니다. 새파람 불꽃이 얼마나 뜨거울지 궁금해서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TMI로 제가 마음에 들었던 가사는요. 내 장점이 뭔지 알아? 바로 솔직한 거야. 이 부분이었는데요. 여기서 질문. 아이브분들은 각자 생각하는 본인의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이 파트의 주인인 만큼 바로 솔직한 게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는요. 마법 같은 무대를 선사하는 트라이비와 깊이 있는 감성 박보란 씨와 담백한 목소리 이소정 씨가 준비하고 계신데요. 먼저 풍성해진 음악적 스펙트럼으로 돌아온 다크비의 컴백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컴백, 다크비! 컴백, 다크비! 안녕히 계세요.